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 선거, 총선이 오늘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D-71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2시간 37분간의 오찬 플러스 차담이 있었고 이게 이제 봉합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뭐랄까, 맞춤형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격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규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거 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는 것.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죠.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지, 이 선거 제도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명확하게 민주당 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왜 이렇게 민기적거립니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 민주당 대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와 관련한 선거 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주위에 그 사람들을 비례로 꼽기가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뭐 그러자니 여론의 역풍이 무섭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임 역할을 하는 수석대변인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의 이름을 또 콕 집으면서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민생 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2시간 40분간의 말 못할 용산 밀실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칠승 대변인이 저 2시간 37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과 관련해서 뭔 지금 밀실 대화를 저 두 분이서 나눈 겁니까? 구중궁궐에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 대변인님 구질구질해요.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민생을 얘기하는데 2시간 40분이면 어떻고 2박 3일이면 어떠합니까? 2박 3일도 짧아요. 구질구질해요.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서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저는 구질구질하다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정책 같은 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너 이거 만나서 뭔 얘기했어 이런 거. 아니, 지금 날씨가 추운데 그럼 밀실에서 하지 그러면 밖에서 대화합니까? 그리고 2시간 40분이라 그래도 이게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10분도 길지만 국정철학을 고민하고 오랜 동지일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겪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2시간 금방 갑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2시간 됐으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동훈아, 차 한 잔 더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저는 2시간 40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서관도 배석했는데 이게 뭐 밀실입니까. 좀 경우에 맞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뭔가 이게 좀 타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자, 어제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이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 고발했어요. 어제 서영교 민주당의 최고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지휘자입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 당무계획이 아니지 않나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치윤 부의장께서는 어떠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 민주당이 고발을 한들 당장에 뭔가 수사에 들어가거나 조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냈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는 고발장 접수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상 내쫓았고 김기현 대표도 5위였던 당시 김기현 후보를 1위로 당대표로 만들고 또 그 이후에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내쫓고. 또 한동훈 위원장 만들어주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사퇴 요구하고 사퇴 요구한 것까지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또 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김건희 여사 명포팩 소수 사과 관련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퇴 요구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사당화되는 것, 공천을 너무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난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다 보니까 이 당무 개입이 선거 개입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밝혀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 법적,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따지는 게 과연 바람직했는가 하는 저는 저 개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무 개입이 선거 개입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충분히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재준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영규 의원이 저런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앞으로는 남편분이랑 상의를 좀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남편분이 제가 알기로 변호사시거든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해야지 망신을 안 당하지. 저거는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냥 제로입니다. 저걸로 가지고 무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공직자가 공무적으로 뭔가 접근했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그냥 당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이게 유권 해석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배신자를 이제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라고 발언했던 거. 그것도 이제 제가 고발당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제가 좀 덧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차치해놓고 정치적으로 따져보겠다. 좋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따져본다고 했었을 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백원우, 송철우, 황운하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시 선거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선거를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정치적으로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재준 위원의 개인 의견을 개인 주장을 저렇게 펼치신 것이고.